안녕하세요 저는 이사학권 유일무이 보컬 황시우입니다 오늘 저는 총 두 곡을 준비해서 왔는데 우선 첫 번째 곡은 우리의 잃어버린 꿈과 소망을 다시 회개시켜줄 수 있는 노래고 대중적인 곡이라서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공연이라서 저도 많이 분장이 되는데 예쁘게 봐주세요 저 바다 끝에 뭐가 있을까? 다른 무엇가? 세상과는 먼 애기 꿀은 위로 올라가면 보일까? 천사만 남편 보는 아이들 풍선 속에 얘기하기를 해보는 것 같고 오직 매일 날 작게 내려놓은 목소리 오늘 또는 듯이 날아올까? 저기 눈빛 없고 아무도 없는 세계를 그렇게 너가 뭐지 몰라 그리지 못한 나의 수렴의 능력이라 풍선 속에 아직 모르는가 널 널 몰래 잊고 있던 남의 희망은 Baby 나 이제 꺼버린 별간데 못 다 잃어버린 기억 이제 날 끓이잖아 소원을 봐봐 고를 치한 피를 적당 속에 아직 쌓길래 오예 까만 까만 하늘의 맘에 빛나 넌 벽이 바울인데 나도 너가 뭐 있을까? 난 지구인간 한 곳에서 내놓더라 난 이곳이 이루어져 있어 그렇게 고맙다 질구가 울리지 못한 나의 수렴의 능력이고 돌아보사오면 어제부터 다 나도 몰래 잊고 있던 남의 희망은 내일에는 나 이제 꺼버린 걸까 목을 잃어버린 기억 이제 날 끓이잖아 소원을 봐봐 고를 치한 피를 적당 속에 나 이제 꺼버린 다 까만 뭔가 잃어버린 기억 이제 날 끓이잖아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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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찾게 될 거에요 잊어버린들려 나 이제 더 이상 잊지지는 않아 나의 잃어버린들어 나 이제 나의 그 장에서 막 막 꿈을 잃지 않기를 전하는 속에 이제 baby 나 이제 꺼버린 건가 뭔가 잊어버린들어 이제 나의 그 장에서 막 막 꿈을 잃지 않기를 전하는 속에 할래 네, 박근혁스 선호였습니다 긴장해서 우리 이름도 말하고 시작했네요 네